요즘 전문가들이 소진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역량의 70%만 써라 70% 그런데 이 말이 저는 고민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애들 수업 준비를 70%의 에너지로 하고 수업을 70%로 하고 그러란 말이야?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적당히 하라는 얘기란 노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지 30%는 놀자 자기 인생의 30%는 놀자 노는 건 어떻게 놀아요? 여기 노는 기술을 모아놨어요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가면 꼭 거기 볼 만한 곳을 들러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조치원에 갔다 또 여기 마차산이 좀 많아요 경남 여기 마산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도 해놔서 마산의 숙소 정보까지 선생님들도 여기 앞에 둘레길에다가 둘레길에다 해놓으셔도 좋고 이번에 가령 무의도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소무의도를 갔을 때 정보를 지난번에 소무의도 갔다 왔을 때 정보를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181번째 여행기를 여행기를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181번째는 꽤 많죠 선생님들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처음 할 때까지 1000번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렇게 해서 잘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1.3번까지는